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포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 연일 정치권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은 오세훈 시장하고 김병수 김포시장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일단 요즘 김포를 가보면 도로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내용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을 정도로 뭐니뭐니 해도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이 핫한 이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김 시장이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야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오 시장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발언을 해온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1일에 오 시장이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발표 설명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여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말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김 시장과의 면담에 대해서요. 그 시점을 시작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서울시 미래 도시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역기능이 있을 것인지 또 삶의 질 향상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지 연구를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신중을 기했던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어떻게 떠올랐냐 보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얘기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김포 경기 북부 가냐. 서울로 들어가겠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김동연 지사 입장은 어때요? 경기 남북도 설치가 굉장히 오래된 이슈고 김 지사의 최대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와 협치를 하면서 전폭적인 호응을 얻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권에서 메가시티 서울론을 확장을 하니까 애초에 본인 공약에도 힘이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김 지사가 반정부 비판 기조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일 오후였는데요. 김 지사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다. 지방 죽이기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또 선거용 변종 개리맨더링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개리맨더링이라는 게 특정 후보자 혹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선거구를 마음대로 만드는 걸 개리맨더링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번 이슈가 선거용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가 역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왔고 또 윤석열 정부 역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특위를 구성한 바로 그날에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주장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렇게 날세음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개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군 아니겠습니까? 교육이요. 학부모들의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학생들이 유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불리가 좀 있겠고요. 또 고입과 대입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인데 서울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일단 고입 전역 방식이 바뀌는데요. 또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등 고등학교 형태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비평준화 지역인 김포는 고교 입학을 내신 성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서울은 배정 과정에서 서울 전체 고등학교 쭉 두 개 선택해서 지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김포에 사는 학생들이 통학에 대한 부담만 감당을 한다면 김포에 거주를 하면서 목동 그리고 혹은 강남 상고까지도. 김포에서 강남까지. 막론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지금 김포 지역의 중학생은 경기 지역 광역단위 특목고 혹은 자사고 또는 전국 단위 모집합계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 지역 특목고나 자사고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광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한 곳이고요. 또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는 16권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원 가능한 자사고 수가 늘어나니까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 서울 편입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변화가 생긴다는 것. 곧 대입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김포 일부 지역 학생이 대입에서 분리해지는 경우도 또 예상이 됩니다. 이 김포에 6개의 읍면 지역이 있거든요. 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어촌 특별전형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대입 전형이잖아요. 내년도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 모집 인원만 해도 총 9600여 명에 달했거든요. 이렇게 1만 명에 가까운 전형을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농어촌 할당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고촌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 강서구 옆에 서울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현재 차로 한 20, 30분 정도만 가면 서울 목동의 학원가라든지 경기도 일산이라든지 이렇게 학원가에 수업도 가능해서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면서도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또 메리트도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육 얘기를 좀 했는데 정치권. 여야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 주민편입개선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요. 오늘 인선 완료하고 내일부터 1차 회의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메가시티를 요구하는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인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이것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론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미묘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욕망의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략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서울 위성도시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 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하철 5호선 예타 조사 면제 그리고 연장 확정을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또 지하철 9호선 연장 그리고 국회 국토 상생발전 TF 설치 등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의 실질적인 혜택 그리고 명분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지역에서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해당 지역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거에 성공적으로 지자체를 편입하거나 또는 통합했던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요. 가장 최근인데 지난 7월에 경북 군의군이 대구시를 편입이 됐었는데 이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이뤄진 편입으로는 처음 이뤄진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또 경북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됐고 또 경기 옹진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두 사례는 국가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자체 통합의 경우도 2010년에 경북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창원시가 됐었고 2014년 청주시 그리고 청원군이 통합 청주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사례도 있는데요. 전주시와 완주군. 1990년대부터 무려 세 차례나 통합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전주하고 완주군. 그런 상황이고 또 여러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 이번 이슈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론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북 안동시 그리고 경북 예천군의 경우도 공론화 과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8월에 경기 군포시가 제안한 것인데 과천 안양 의왕 안산 등 경기 중북권 7개 시 통합 제안을 한 것도 있는데 이 이슈 역시 다시 군부를 떼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공매도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개인 투자자 5만 명이 서명하면서 공매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는데 결국 금융당국도 정부가 직접 나섰네요. 네 정부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또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 없는 투자자가 그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을 때 빌려서 또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잖아요. 그래서 지난 세 달 동안 미국 S&P 500 지수가 5% 하락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10% 하락했는데 정부가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중단 배경에 대해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그리고 가능화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전체 종목이 돼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국내 증시 사상 네 번째 조치입니다. 그렇죠. 공매도 하면 기관에서 많이 하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근본 요인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여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금중당국이 공매도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게 충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 결국 여당의 압박 때문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표면적 이유는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회사 IB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뱃길을 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어제 고위 당정도 공매도 관련 논의를 하고 또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또 그 이후에 나온 대책이고요.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국감에서만 해도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결국 정치권의 영향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의 문자메시지 공매도 관련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 3일이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송원석 의원. 같은 당의 원내대변인이죠. 장동영 의원에게 김포서울 편의반 다음에는 공매도로 이슈를 포커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권 관계자의 목소리를 빌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공매도 금지가 아까 네 번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전의 세 번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또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졌었던 건데 이게 모두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 신뢰 회복이다. 이런 국내 이슈가 공매도 금지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압박에 못 이긴 결정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균 씨 마약류 법률 위반 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성균 씨 입장 표명을 했습니까? 네. 지난 4일 오후에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한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이 씨가 받고 있는데요. 그 변호인을 통해서 A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서 3억 5천만 원을 건넸고 그래서 공갈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A 씨에게 속아서 마약류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 A 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줬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정해지고 경찰도 이 씨가 마약 투약을 직접 인정했다고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씨가 모르고 했다. 속아서 투약했다라는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고요. 사실 1차 소환 조사 때 이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서 마약 혐의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과 달리 또 이번에도 다른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조만간 3차 출석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모발 검사해서 거기서 몸에 나와야 되는데 아마 좀 안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변호인이나 이성규 씨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것도 얘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좀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 이거는 예전에 기소여행 받았던 지리 권지용 씨 해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2011년이죠. 권 씨도 검찰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일본의 콘서트 뒤풀위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이게 일반 담배와 냄새가 달라서 의심이 들긴 했지만 조금 피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결국엔 모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검찰은 권 씨가 초범이고 또 마약사범의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극소량이라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의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라는 진술이 이 권 씨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비슷하죠. 실제로 마약인지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초범이면 가능한데 초범이 아니면 그건 사실 의미 없는 진술입니다. 초범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정도밖에 모발이나 검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물증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변호인이나 지디 측에서 얘기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그 지디 권지용 씨 오늘 지금 경찰 추석을 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 관련해서. 네. 권 씨도 이번 강남 유흥업수벌 마약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1명인데 지난달 25일에 입건이 됐었죠. 이 권 씨가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고 또 모바일과 소변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입장인데요.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의향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서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탈주범 김길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로 달아났던 김길수. 서울 시내에서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서울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단고계역에서 나타났고요. 또 두고 정거장 떨어진 노원역이나 뚝섬 유원지에 근처에서 김길수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길수 키는 175cm, 몸무게는 83kg입니다. 건장한 체격입니다. 가장 마지막 발견됐을 때 베이직색 상하의 검정 운동화를 신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발견하시면 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구원 기자 유튜브 댓글창에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제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